뭐 왔다 왔다 오 셰프님 오셔봐요 두 분이 같이 오셨네요?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영화 같아요 영상에서만 보던 그림이라 이게 너무 우리 영어 또 감동한다 또 감동한다고 이번에는 아마존에서 잡히는 민물고기 생선 중에 세상에서 가장 큰 어종의 생선을 맛보시게 될 거예요 이름은 빠이체 혹은 피라루쿠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아마존에서 나는 식재료 이 생선과 다 연결해서 좀 교감시켜 드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은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한데 두 분이 같이 나오셨으니까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가요? thought you like working with korean guy 정상 셰프 정상 셰프 come here it's been almost like eight years right? 1이 정말iking 산 auth 안 돼지 그들은 많은 이사람을 가진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많이 맨날 이곳에 있는 곳에서 설탕을 들고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의 삶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절은 우리의 경제는 전혀 인간에 따라서 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를 보기에는 너무 서울된다, 애기만 들어 나 궁금한 거 안 해, 궁금한 거 안 해 정상 셰프를 데리고 한국에다 이런 매장을 차릴 생각은 없으신지 On Papac is on a TMI, of the We haven't had this plan yet Sometimes it's up to him, maybe 말씀을 셰프님하고도 많이 나누긴 하는데 저도 한국인으로서 8년 동안 셰프님 밑에서 배운 것들을 한국 분들은 요식업계에 많이 전파시키고 싶기도 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셰프님한테 같이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셰프님, 이게 안에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재료들을, 음식을 만들 때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이 재료들과 지역에 대한 인간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포토의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농업계, 농업계, 농업계. 이것을 테이블에 가져올게요. 그런 걸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참... 환대는 것도 대단하다. 이건 솔직히 저 셰프 말 들어보면 음식에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집착! 이 집착이 있어야 되거든요. 야, 셰프 말 듣고 이것도 먹으려니까 더 감동이다. 그러니까요. 맛있네. 오늘 생활식감이 쫄깃쫄깃하네.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맛있는데? 모든 음식들이 감칠맛에 굉장히 집중해 있는 것 같아요. 뭘 먹었는데? 이 한 입에 어떻게 하면 이 맛을 다 담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야, 근데... 맛있다. 와, 이거 뭐야? 근데 이거... 근데 아까 궁금했는데 이거 피라냐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피라냐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파쿠라고 하는 생선이에요. 근데 조금 재미있는 사실이 이 파쿠라는 생선은 사실 과일도 먹어요. 그래서 아마존 강교역에서 헤엄치면서 다니면서 강한 턱이랑 이빨을 통해서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 파쿠랑 아마존이한 과일을 한 접시에 다 담아봤어요. 푹 떠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번에 드셔서 드시면 됩니다. 와, 새콤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세비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게 볼 수도 있네. 과일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세비체 느낌? 그렇지. 야채 뺀 세비체 느낌도 있고 맛을 떠나서 이렇게 이 요리 모양이나 조리법 이런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도 진짜 머리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